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 꿀모닝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이고, 저는 교보증권 영업배 박병창입니다. 오늘 아침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와서 자료를 좀 보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요. 계속 지금 닦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이고, 그리고 습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썩 기분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잘 피해 가야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구간입니다. 시장도 어제 좀 불편했죠. 지금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불편했던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금 일본 도쿄는,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지금 한다고 하죠. 뭐라고 그랬죠? 비상령을 내렸다고 그러나, 지금 일본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특히 서울에 확진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지금 젊은 2030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2030이 백신을 지금 안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고 좀 봐야겠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FNC 의사로, 회의 의사로, 이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국은 큰 변호성 없이 마감을 잘 했습니다. 나스닥부터 보면요. 플러스 0.01, 지금 보시면 상승 시작해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분목을 보면, 상승 시작해서 밀렸다가, 다시 약간 반동을 줘서, 아래 꼴을 좀 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일 이동 평균선 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오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강세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후에 사는 게 아니고, 오전에 산다.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리고 강세 종목들은,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그래서 아침에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지수도. 그랬다가 반등을 좀 주은 거죠.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실한 매물은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고점, 그리고 시장의 일석인, 미니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어떻게 안 빠지냐, 이런 논리예요. 문제는, 언제 빠진다,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못 맞추는 거죠. 또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 시장에 가고 있는 겁니다. 트리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경제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의 상승, 상투의 시그널은 이런 겁니다. 바닥의 시그널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하는 부분에서 상투 나오지 않죠. 사람들의 심리가, 일시적으로, 딱 어떤 순간에, 야, 이제 팔아야겠다. 라는 순간이 되면서,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받는 거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는 거죠.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요즘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시장의, 고점이 형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코스피치 수를 보면, 지난 1월에, 지난 1월에, 이때, 이때 거래대금이, 이때 42조였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밑에 보시면, 화면 잘 안 보시겠네요. 이 밑에 거래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을 보면, 정말 현저하게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뭐 평균,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이거 두 배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1월 10일 날, 이런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때가 삼성전자 상투채날이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로 봐도 그렇죠. 삼성전자의 종목을 보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겠죠. 얘 거래량은 거래량만 봐도 되니까, 단일 종목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해 보세요. 여기 거래해 보세요. 이 거래량하고, 조금 많았을 때가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 근데 이 날 보세요. 1월 11일 날. 이거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생겼잖아요. 시장의 상투는요. 보통 이렇게 뭐 그게 금리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뭐 테이퍼링일 수도 있고, 유동성 회수라고, 긴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분석하면서, 전략가들이 분석하면서, 자, 이쯤 되면은 상투채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상투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거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어떤 시그널을 보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 우리 눈으로 보는 시세입니다. 시세. 눈으로 보는 시세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거래대금 거래량을 가지고,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개별 조목들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매도하는, 매도 타이밍도 그렇게 보시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투를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폭증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자세히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안 사면 안 돼. 쫓아가야 돼. 흥분하고 열광하는 어떤 순간이, 상투를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라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바닥은 어떻게 만드겠습니까? 그래서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2,000원 가서 20%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따뜻하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주식들, 지금 시크릿컬에 그런 종류들 많이 넣고 있죠. 삼성전자로 얘기해 볼까요? 오케이. 아무튼 삼성전자로 9만 원에 샀다. 8만 원이니까 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번 입장에 못 올린다 하더라도, 계속 롱톰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또는 정 안 되면, 내가 이거 우리 자식한테 증여하지. 이런 심리를 좀 가져요. 그런 심리를 가지면서, 9만 원에서 8만 원, 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10% 조금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도 이건 지금 매도의 시그널이 없어요.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날 빼놓고는, 매도 1신호 빼놓고는,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이때 매도 신호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요. 거래량하고 빠질 때. 이날 빼놓고는, 지금 그런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신 사는 매수 신호도 없다. 이렇게 비교를 좀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좀 뚝 빠져요. 만약에 7만 5천 원까지 밑으로 쭉 빠졌다. 그럼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내가 팔아야 돼? 빠졌는데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야지.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9만 원에 산 사람이, 한 30% 손해가 났어. 그러면 3, 9, 27, 27,000 원이니까, 3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6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질 수 있어요. 일단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 안 쓴 분들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반대매가 나가니까 이거는. 그런데 여기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팔기 마련이고요. 또, 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믿고 가고 있는데, 시장이 민위기 같은 게 나타나면서, 야, 이거 시장이 이제, 대생활학으로 가는 것 같아. 상품세상에서 꺾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빠지는 그런 구간이 되면, 결국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밑에서 파게 됩니다. 밑에서. 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어저께,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의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한다. 장기 조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민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그동안의 시황을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죠?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장이 같이 폭락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이게 하락을 해서, 그땐 주식시장만은 하락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게, 철거소 가격, 철거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변에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게 급등, 어디서 급등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편치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던 것들에서, 상품 가격도 하락을 할 거고요. 여러분, 부동산도 같이 하락을 할 거예요. 부동산도 같이. 채권시장도 그럴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교보중권 이트렌드 구독자 대상으로, 국내 주식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번호 기준, 교보중권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에 한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교보중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께는, 교보문고 2교환권 1만원권을 지급해드리고, 신용금리 연 2.9%를 적용합니다. 입금, 입고 금액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및 참여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교보중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이벤트로는, 첫번째, 77번째, 100번째, 770번째, 777번째, 1000번째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드릴 예정이니, 빠른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벤트 혜택 외에, 계좌 개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고객에게는, 실전 투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보중권 입트렌드만의 특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증권사 및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생성된 정보 중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정보만을 엄선하여,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탐방 자료, 스판시와, Q&A 등 실전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방송의 아랫부분 댓글창에서 링크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계좌 개설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표현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작년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작년에는 팬데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빠졌다 곧바로 올라왔잖아요. 만일, 결과는 적으로 그랬던 거지, 만약에 작년에, 이게 빠졌다가, 지금 작년 볼게요. 이게 작년이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곧바로 온 요게 없이,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이게 작년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만한 돈을 싸들고 주유장이 왔을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전에 갖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갖고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동안, 안 팔고 버텨갖고, 다시 복구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안 팔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표현을 드리자면요. 위기가 발생을 하면, 전 자산이, 지금 에브리팅 랠리라고 하면서, 다 오른 것처럼,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꼭 안 좋은 일이 발생을 되면, 이런 쪽에서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기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파는 게 주식이거든요. 현금. 주식은 현금이잖아요. 가장 현금하기 쉬우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마지막 보루가 보험이잖아요. 보험도 해약하잖아요.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러한 한 판국에, 그 주식을, 내가 안 팔고 갖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랜 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원래 시황 얘기하려다가, 잠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시황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개별 종목에서도, 개별 종목에서도, 그냥 빠져서, 언젠가 가겠지.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좀 가능하면,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매수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매도를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공간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점도, 제가 지금 고점 얘기를 했는데, 저점도, 말씀드리면, 아, 그 얘기하다, 지금 삼성자 얘기가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져요. 그런 면은, 이게 밑으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겁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겁내지 않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야, 이거 정말 걱정되는데, 야, 이씨, 반도체 랠리아 하는 거, 그리고 실적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이거,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뭔가, 삼성전자 다른 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점점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빠지다가, 이씨,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겁이 나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던져요. 그래서 아래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십자형 또는 양봉이 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 사람들의 심리가 고점과 저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제가 지금 지수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지금 나스닥이나 얘네들이,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도 좀 올랐고, S&PB 500도 올랐고, 다운도 올랐고, 아래꼬리 달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아, 별 문제 없겠구나,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를, 저는 이제 시황을 얘기하니까, 이유를 대죠.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대요. 어제 이유는 그런 거죠. FNC 의사록을 까봤더니, 연준위원들이 신중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갖더라. 지난번에 파울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6월 FNC 회의에서, 연준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팩트였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음번쯤에는 테이퍼링에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신중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다.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테이퍼링 빨리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줬죠. 엑소홀 미팅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좀 하고, 내년부터 이런 경로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8, 9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시장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별 염려가 없었네. 그럴 수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굿 시장은 어제 그랬다는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가서, 자, 이게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시장은 어제 마이너스 0.6%. 어제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플러스 0.23%. 가만히 생각해보시면요. 뭐 신분제약과 관련된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일 때 종목별로도 따로 움직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코스피가 이렇게 못 가냐. 이런 거예요. 뉴스에 보면요. 이런 얘기하면 다 역시 새로운 뉴스? 이런 거죠. 호실적 발표에 하라. 뉴스에 팔아라. 보시면 먼저 갖고 있다가 호재성 뉴스에 나온 팔아라.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이에요. 옵션 반기.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우리 데타바이러스가 어제 확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어제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80억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300억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4,000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에 거래 거래의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1조 1,000억 샀어요. 외국인들이 3,400억 팔고 그러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외국인들이 판 거는 뭐냐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예요. 이거 순매수 순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프로그램 거래만 했던 겁니다. 기관들은 8,000억인데 그중에 금융투자가 4,000억 이거 프로그램 매도 있잖아요. 누가 팔았냐 사업펀더 연기금에서 어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수급을 봐도 그래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슈였으니까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어제 프로그램 여기 매수 있고요. 지금 어제 이게... 죄송합니다. 날짜가 다 못됐네요. 내가 뭘 지금 잘못 눌렀나요? 다시 해볼까? 자, 됐죠? 자, 이거 프로그램 보세요. 프로그램 42만주 매수로 돼 있고요. 개인들이 280억 주스죠. 280만주 매도 매수로 돼 있고 외국인들이 40만주 기관들이 250만주 매도로 돼 있잖아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어제 세론 뭐 이렇게 액이 아니에요. 세론 뉴스가 아니고 어차피 외국인들은 사실은 파는 쪽도 있었고 사는 쪽도 있고 그 정도의 거래입니다. 이 정도의 거래면 크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 팔았는데 기관들 중에서 250만주 중에서 150만주가 금융 투자예요. 이 얘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어제 삼성전자가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옵션 만기가 끝나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실적이 시장 선세를 넘는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잖아요.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12.5조가 발표가 된 거잖아요. 사실 11조 얘기를 했었는데 즉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어떻게 같이 팔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550조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한 50조 본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550조는 멀티풀 11배이고 12배, 13배 가기 위해서 시장에 멀티풀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멀티풀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지금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못 오를까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데 이 기업 자체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시장이 언제쯤 다시 레벨업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번 3Q에는 3Q에는 아마도 좀 변동성이 있고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해요. 또 한편으로는 썸머레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썸머레드가 생기면 생기면 이후에 시장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 그냥 의견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8만원에서 9만원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가겠죠. 저는 거기가 상투일 거라고 봐요. 수위 우라가미군요가 얘기하는 주의시장계 4개에서 금융장세에서 실적상세로 넘어가고 실적상세에서 초반기에는 초반기에는 산업재나 원자재가 먼저 상승을 하고 실적상세 후반기에 그러면 완제품 완제품은 뭐냐면 휴대폰 가전 자동차 완제품들 있잖아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가면 끝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역금융장세가 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알았지만 이번에 상황을 가만히 봐서도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갈 때 자 이제 시장이 스타트야.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현대차도 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보이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위로 그러면 시장은 다시 레벨업 되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때는 이제는 진짜 팔 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분석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참고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메모하고 기억해 두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최근에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불안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좀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중목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사실 오늘 제가 다른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어제의 매도는 하락은 프로그램 거래가 되게 많았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프로그램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다음주의 시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주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작년처럼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안 될 거예요. 또는 일시적인 폭락이 있도록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확률적으로 이게 그렇게 돼서 얼마나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자취하고 내가 아는 부분에 내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또 확살이 돼서 혹시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제 관리 방안은 뭐냐면요. 만약에 하락을 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올라올 수 있거나 그래서 늘 말씀드린 구조조성장주들 탄탄하게 이번에 셌던 종목들 일부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을 올라오는 대로 현금을 조금씩 더 만들고 있으면 괜찮다.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요. 종목을 좀 줄여야 됩니다. 보유종목을 보유종목을 좀 줄여서 특히 이제 이런 신부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전체 1억 갖고 있는데 종목이 100만원치 200만원치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정리를 좀 하셔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든 대처가 돼요. 내가 삼성전자를 9만원에 샀는데 지금 8만원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폭락했다. 6만원 됐다. 그러면 거기서 더 사가면 평균액가 낮춰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건 불타기가 아니잖아요.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그냥 좀 굉장히 지금 매수세도 개인들의 매수세도 좋고 어제도 보면 일주일 일천원에 사잖아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시장을 하방을 방어하면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확 뜨는 그런 시장보다는 종목 잔세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종목 하나하나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길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간다? 언택트에서 리오프닝 주시로 간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되니까 성장주에서 구조조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간다? 이 네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긴 시황이지만 이거는요. 긴 시황이지만 저는 그래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게 아니고 언택트의 환경에서 컨택트에 있는 실제 생활이 들어온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우리나라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철강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철강가격이 급등한 것들은요. 그 이면에 경기가 회복돼서 그럴 것이다. 앞으로 빅사이클 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주 중국의 철강을 만드는데 철강 원석은 호주에서 가져오잖아요. 한 70%를 호주하고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소위 ESG라고 해서 환경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유럽이 7월 17일인가에 제목이 뭐죠? 탄소세를 내는 것. 역외에서 유럽 밖에서 유럽 안으로 들어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제품이 들어올 때 거기에 세금을 매겨있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경 오염 지역은 3분의 2까지 줄여라. 생산을 3분의 2까지 줄여라. 그렇지 않은 데는 한 20%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줄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규제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증치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던 걸 환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철가가격이 공급이 주니까 계속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재기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사재기 하는 것도 또 규제를 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섹터에 있는 쇼티지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구립가격이 오르고 철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때문에 목재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 다 비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에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철강을 거래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포스커를 거래하지 말자 현대체처 거래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팬데믹이 없었어도 성장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팬데믹 때문에 급등한 주식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그러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빵주라고 와서 성장주 급등했죠. 언택트 급등했죠. 그리고 보면 이제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하나투어, 무료투어, 대한항공, 항공주, 여행주 얘네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정적으로 들으실까 봐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지금 밑에서부터 얼마큼 올라왔어요? 이거 4만원 아래서부터 이거 W 올라왔잖아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고 실적 없습니다. 실적 없어요. 나중에 실적이 될 거라고 해서 반영하면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역시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했다. 그것만큼 지금 이렇게 팍 튀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 얘 흐름은 어땠나?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 그렇게 봤을 때 정리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전 섹터가 한 사이클 다 돌았어요. 우리 가끔 제가 섹터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있나요? 제가 섹터 말씀드리잖아요. 음식료 급등 한 번 했죠. 소묘복 했죠. 환세실험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급등 했죠. 종이목제도 한 번 했고 화학정유도 한 번 했고 의약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라간 거고 철가금속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때문에 올랐다가 얘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 가만히 보면요. 거의 전 업종이 한 사이클이 다 돌았어요. 은행도 증권주 애들도 떴다가 지금 밀려있는 거고 한 번씩은 다 떴다가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클을 그 다음에 올까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어떤 사이클이 올까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경기 회복이 확장으로 되면서 이제 그쪽 사이클을 믿고 가야 되느냐 요즘 자료들 보면 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요. 리서치 자료 보면요. 경기 사이클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또 리오프닝 관련돼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걔네들이 한 번 올랐다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네들 차례가 한 번씩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를 딱 찍어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적 상세이고 그리고 섹터도 그리고 전체 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종목들이 전부 다들 한 번씩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토 보고 있는데 하나토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면 좀 기다려본다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 사려고 해요. 이거 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언제 사셔야 돼요? 그냥 사요? 그냥 여기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걸요. 이게 매수신호나 뭐가 있어야지 요날 매도신호가 나왔네요. 요날 매도신호 거래량을 보면요. 여기서 안 팔았다 하더라도 이날은 지금 팔았어야 되네. 그리고 뭐 매수신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이걸 지금 사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여러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지 않습니까? 꼭 제 원칙이 아니더라도 그런 원칙을 따라서 조금 거래를 해야지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불편한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오늘 시왕보다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시장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 날은 예측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매수로 들어올지 매도로 들어올지 어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다시 또 그것을 사는 매수가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다음 주에 시장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바이러스 영향만 뺀다면 그것만 뺀다는 게 웃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가 크게 영향을 시장에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약간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종목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유명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